다음은 바이와 아리입니다. 바이사데스, 아리이네. 사실 바이사데스는 바이만의 책임은 아니에요. 말랑의 플레이가 되게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. 하지만 어쨌든 이러니 저러니 둘이 합쳐서 6데스. 저 다음에 지금 날개 펴고 도망가는 건데 이게 전자로 빠지고 연설이 와 묶었어요. 이거 일단 아리가 뒤에 곡이 나는데 아트가 최대한 드리블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럼 이걸 아리가 뒤쪽에서 받아주면 내가 여기 두 명 붙들고 있을게 죽을 때까지 때려 죽을 때까지 때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위쪽에서 그러면 위에서 아리가 받아주면 남는게 있는 겁니다 남는게 있는 드립이에요 어딜 도망가 와 이거 다음 공항 시작 미쳤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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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아도이요 사일러스 미쳤어요 9-1-1 9-1-1 플러 매드봄이 찍었습니다 영화 한편 찍고 가네요